1등 2등에게는 상품, 그리고 꼴등에게는 벌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꼴찌 벌칙은 과연 무엇일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방 최초로 빵빵졸을 받은 홍성준씨의 나도 처음 봐. 벌칙은 잠시만 이거 안 돼요. 아니 잠시만 이거 안 돼. 안 돼요. 와 힘들다. 나는 애교 이런 거 생각했는데. 나 지금 빈혈 봐. 아니 진짜 할 수 있다고? 이 형 다행이 부러져요. KBS 노래방 기계 찢은 죄로 꼴찌를 차지한 성준이 벌칙은 1등인 정하니를 업고 30초 동안 스쿼트를 하면서 라젠카 열창을 하래요. 한 번. 와 근데. 일단 시선해 봐야지. 지금 하는 거죠? 그러면 잠시만요. 무게를 최대한 줄여줄게 내가. 와 진짜 신박한 벌칙이다. 와 나도 이런 벌칙 상상도 못했어. 애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. 애교를 이끌고 해서. 나도?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젠카 세이버 라젠카 진짜 힘든데? 라젠카 세이버 와 너무 힘든데? 라젠카 세이버 아까보다 성능이 더 컸어요. 너무 힘든데? 내일의 하체가 부실해서요. 아 저 하체가 부실해요. 디디 씨 오늘 스테이션 제트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나 들고 나가. 들고 나가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어우 가벼워. 저랑 정환 씨는 상품을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? 예. 와 근데 약간 좋아 보이네? 진짜 좋아 보여. 뭐지? 뭐지 뭐지? 약간 그.. 아 정환 씨는.. 정환이고.. 자 1등 상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누구..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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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. 스테이션 2회 출원권 이런 건가? 오 오 진짜 이력을 주신다고요? 따란. 1등 치즈볼 콜라 세트. 그리고 2등 시훈이 형은 달달하고 시원한 빙수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름에는 또 빙수죠. 그렇죠. 부럽다. 자 그러면 이제..